대구시가 8월 1일부터 4차 산업혁명 청년체험단 3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. 올해 선발되는 3기 청년체험단은 국제전자제품방람회 참관과 실리콘밸리 기업 및 기관을 방문하게 됩니다. 시는 참가를 위한 왕복 항공료와 숙식비, 현지 프로그램 등록비용 등 일체를 지원하고 오는 9월 8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30명의 청년을 선발합니다. 주민등록 주소지가 대구인 만 39세 이하 청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대구소재대학교의 재학생이거나 창업기업 대표 예비창업자라면 지원 가능합니다.